이번 시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난데습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데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림식생대를 알아야 합니다. 수평적으로 보면 우리가 난데림과 온데림 그리고 한데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난데림 지역은 위도로 보면 35도 이남이 되겠고 연간 평균 기온은 14도 또 1월 평균 기온이 0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연간 강수량은 평균 1300에서 1500mm 정도가 내리는 것이고 불가시나무라든가 동백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우점하는 지역입니다. 온데림 지역은 위도로 보면 35도에서 43도의 고산지들을 제외한 지역인데 연간 평균 기온은 5도에서 14도 씨를 해당됩니다. 그리고 참나무라든가 느트나무라든가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나라의 온데림의 대표적인 나무는 바로 참나무와 소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가 한 27% 정도 소나무가 한 23%에 해당되니까 참나무와 소나무로 알면 우리 숲의 50%를 절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데림인데 이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고온 및 고산지대고 연간 기온은 5도씩 미만입니다. 가문비나무라든가 분비나무라든가 잇갈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우점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수익적 분포를 보면 해왈고도가 높은 산은 산록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서 식생이 변하는데 한라산과 울릉도 성인봉이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는 난대림이 해당되겠고 중간지역은 온대림이고 그 윗부분은 아고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울릉도는 성인봉이 약 984미터에 해당되는 산인데 약 500미터까지는 난대림이 형성하고 있고 그 윗부분은 전형적인 온대림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난대림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에만 출연하는 독특한 산림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멀리는 인도 아셈 지역에서부터 티벳 그리고 일본의 전국의 운남, 규주성, 저장성으로 이어지면서 대만으로 해서 우리나라 남부지역 일부와 일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동아시아의 난대림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상록하렵수는 참나무가의 가시나무 종류 그리고 모밀잡밥나무와 구실잡밥나무 같은 참나무가의 모밀잡밥나무속 나무들 그리고 농나무가의 농나무라든가 후박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고 감탕나무가의 나무들 그리고 차나무가의 대표적으로 동백나무가 우점하고 있습니다. 난대림지역에는 상록하렵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엽하렵수도 분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무는 저장나무가의 새우나무라든가 소사나무 그리고 복나무가의 천성가나무 그리고 운영가의 먹이나무 종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송양나무 같은 상록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도 난대림지역에서 주요 수정을 이루는 나무에 해당되겠습니다. 난대숲의 세계적 자원문표량을 보면 세계 난대림 면적은 약 4억 6천8백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세계 산림면적의 약 3.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시아 난대림 면적은 약 2억 4백만 헥타른데 아시아 산림면적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하렵수름은 동아시아만 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형적인 발달 영역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부터 일본의 서남부 연안 그리고 타이안, 중국 하남지방과 히말리아 산백의 남동부 고도 500에서 한 2,000m 상부 산림지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내 난대림 수종 자원현황을 보면 전체 난대림 면적은 약 9,670헥타르 정도 됩니다. 총 양으로 따지면 약 10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상록하렵수름의 총산림 면적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총산림 면적이 633.5만 헥타르에 해당되니까 불과 0.15%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이 32배 정도 안 되니까 아주 좁죠. 그 다음에 임종별 면적을 보면 95%가 천연임이고 약 5% 정도는 복원을 하거나 인공룡으로 심은 그런 수종들이 되겠습니다. 난대성 상뇽활협수를 수종별 분포로 보면 주로 구실잡밤나무, 불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인데 전체 분포 면적은 제주도가 5,900헥타르 정도 전라남도가 3,700헥타르 그리고 경상남도가 33헥타르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의 난대성 상뇽활협수는 제주도와 주로 전라남도에 분포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사남해안의 난대성 상뇽활협수를 제가 쭉 연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숲들이 난대성 상뇽활협수로 천이하고 있고 그 면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완도 복일도 부황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이 상뇽수고 양쪽에는 원대림의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나무라든가 개서나무라든가 참남무가 해당되는데 이렇게 상뇽활협수로 천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도 유역이산 같은 경우에도 상뇽 난대림 지역인데 이렇게 하부에 보면 자잘한 상뇽수들이 자라나고 있어서 머지않아 천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완도 복일도 부황리 같은 경우에는 곰설이 우점을 하고 있지만 그 하부를 보면 동백님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머지않아 동백수부로 천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완도 상항봉을 비롯한 몇 개 철을 보면 과거에는 나무가 부를 때는 연료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배워졌지만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도 그렇고 민가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맹아지 경신이 빨라져서 순림을 이루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대림이 서서히 태복하고 난대성 상뇽수들이 복진을 할 것인데 자원으로서 활용할 만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주로 이제 참나무과의 상뇽하렵수들인데 참나무과의 상뇽 참나무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개가시나무, 정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물가시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절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멸종 2기종에 속할 정도로 자원이 부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나무속은 가시나무와 종가시나무, 불가시나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밀잡밤나무속에서는 모밀잡밤나무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없는 상태고 구실잡밤나무가 앞으로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에 번갈아가 볼 수가 있겠죠. 1년 내내 풀다 해서 가서목이 가시나무로 바뀌었는데 입은 길쭉하고 입 뒷면은 회녹색입니다. 회녹색. 그리고 숲이는 짙은 회색인데 이 나무가 사실은 자생지에 가면 200그루도 안 될 정도인데 그동안에 증식을 많이 해서 많이 심어져 있어요. 특히 강주교육대학은 가시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전남대학에 심어진 가시나무라든가 강주 녹색길, 푸른 숲길에 심어진 가시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시나무는 보통 남쪽 지방에 가로수로 조성했거나 종원수로 심은 나무 중에 거의 70% 이상이 종가시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가시나무는 이렇게 입의 특힐층이 발달해서 아주 진한 녹색으로 빛이 나고 입은 상반부에만 거치가 있고 입 뒷면은 이렇게 연한 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종가시나무는 취해에 약하고 병충에 강해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앞으로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가시나무도 자원이 많고 나무는 가시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입에 거치가 없습니다. 아니면 입에 이런 물길문이 거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불가시나무도 자원이 많고 추위라든가 병충에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수로 활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구실잡밥나무도 지금 굉장히 자원이 많고 이 역시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또 추위에 강하고 병충에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수로 활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난대림은 좋은 점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장점을 보면 난대수종은 종이 상당히 다양하죠. 약 323종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성장이 빠르고 임산물의 활용 범위가 높죠. 특히 용재수라든가 적용수라든가 또 가로수라든가 약용수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력으로 또 온실가스 감소와 열섬 효과를 해소하는 데 탁월하죠. 1년 동안 잎이 증산작용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대량 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난대림이 북상함으로 해서 온도성 낙의 활엽수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산림종 다양성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동백나무숲이라든가 아니면 불가시나무림이라든가 구실 잡밥나무 군락지에 가서 보면 하반부에는 거의 다른 풀이나 나무가 살지 못할 정도로 종 다양성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한다든가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겠지만 1년 내내 증산작용으로서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수자원 고갈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북상하고 있는 난대림의 앞으로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